추가 골을 만들어내는 데 주요했습니다. 다시 한 번 압박. 선수들 몸을 날리고 있는데요. 얼굴을 감싸고 있는 강현준 선수. 그리고 선수들끼리 감정이 격해지고 있습니다. 선수들 순식간에 흥분을 하게 되면서 자 일단은 동료들이 급하게 말리고 있고요. 아 다행히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. 경합 상황 속에서 치열하게 맞붙었거든요. 강현준 선수가 고통스러워하면서 곧바로 선수들끼리 신경전이 이어지게 됐고요. 자 지금 연경선을 비롯해서 이정민 선수까지 순식간에 뛰어오면서 큰 싸움이 벌어질 뻔했지만 다행히 선수들이 성숙하게 대처를 했습니다. 자 아찔을 뻔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청주대 선수들이 어느 정도 흥분을 했고요. 주심 역시 방금 장면에 대해서 선수들을 진정시키고 있습니다. 동아대학교의 이준혁 선수가 방금 반칙을 통해서 옐로카드를 받게 됐습니다.